아, 일본 이름은 읽기가 어려워. 도대체 이게 이름을 못 읽겠어. 시와세와 요아사니 아루, 이마오 이키루 세이셔노바나시, 시와세, 행복함은 요아사니 아루, 약함에 있다.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아,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, 내 능력으로 하겠다. 이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이나 자입니다. 이렇게 항복하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원만히 해주겠다. 그런 의미로 익힙니다. 나는 약한 자입니다. 나는 힘도 없습니다. 오직 당신에만 의지합니다.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옆에는 이마오 이키루 세이셔노바나시,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성경의 이야기. 이야기, 시와세와 요아사니 아루,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. 당신의 힘에만 의지합니다.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